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박성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논술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험생들 중에서는 올해 수시전형에서 논술을 최소 한 장 이상 쓰시거나 아니면 불가피하게 육론술을 쓰셔야 되는 분들이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는 제가 실제 상담을 하면서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 진행 내용 중에서 강조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제가 설명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올해 수시 지원 전략, 특히 논술에 관한 지원 전략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먼저 볼 게 그럼 누가 보통 논술 전형을 지원을 하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시라든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라든지 이러한 전형을 통해서 내 희망대학인 A대학의 지원이 불가능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상담을 진행하시다가도 학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실제 컨설팅을 받으러 온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야, 네 내신 성적과 네 비교과 활동으로 우리 고등학교에서 졸업한 선배들 중에는 B대학 또는 C대학을 갔어. 그럴 경우 그러한 식으로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어 그러면 A대학은 논술로도 한번 지원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학생들한테는 논술 전형이 일종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논술로 지원하는 대학을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또 다른 케이스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계속 모의고사 성적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면 일종의 논술 전형을 보험으로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상담 사례 중에 경기도에 있는 일반고 남학생이었는데요. 내신은 2등급 후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표대학, 즉 여기 보시는 A대학에 해당되는 대학은 연세대였어요. 연세대를 꼭 가고 싶었는데 내신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고 그리고 비교과도 특별히 특출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의고사 성적표를 쭉 분석해보니 정시에는 가능성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정시까지 염두에 두고 계속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할 것을 권유를 했고 실제 이 친구가 고3이 돼서 수시원서 지원을 할 때 학교생과 상담을 할 때도 학교생들 그 말씀을 하셨대요. 너는 성적이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으니 정시에 지원하자. 그래서 이 친구는 수시원서 6장 중에 실질적으로는 6장을 다 채우지를 못하고 4장 정도를 썼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보고 나서 정시에 연대를 합격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은 일종의 보험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수능 이후에 면접이라든지 이런 논술 보는 전형 중심으로 이제 지원 전략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러한 친구들이 이제 논술 전형에 지원을 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제가 실제 이제 상담을 진행할 때 가장 이러한 논술 전형을 지원을 고려하는 학생들한테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 저는 수능입니다.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실 것을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권유를 했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논술 전형 중에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많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성균관대학교의 수능 최저 기준을 여기에 이제 보여드리는데 입문계와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2등급 플러스 다른 두 개 영역이 보통 2등급 정도. 그래서 두 개 영역 한 4 그리고 이제 자연계도 마찬가지 두 개 영역 4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요. 입문 자연 특히 글로벌 이런 3학과 경영 경제 리더라든지 이과의 반도체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공 이런 학과들은 이제 수 가라든지 두 개 영역 두 개 영역의 등급 합 3 즉 한 개의 등급은 한 개 영역은 1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집 단위별로 수능 최저 기준이 조금 상이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는 것은 9월 달에 수시 원서 접수를 성균관대에 지원한 학생들의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을 좀 비교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 즉 수능 공부를 왜 열심히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2019학년도에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명목 경쟁률이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실질 경쟁률입니다. 즉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실질 경쟁률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실질 경쟁률이 낮아진 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실제로는 수능을 더 잘 본 거죠. 그래서 굳이 논술을 안 보러 가도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또 하나의 사례는 수능을 보고 나서 가채점을 해보니 어? 논술고사를 보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가채점 해보니까 수능 최저 기준을 미충족했다. 라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시험을 응시하러 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시자가 발생해서 실질 경쟁률은 이렇게 낮아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라든지 학생부 종합 이러한 학생부 중심 전형과 다르게 합격 예측 가능성이 제일 낮은 전형이기 때문에 본인이 남은 기간 동안 좀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셔서 실질 경쟁률이 이렇게 낮아질 수 있게끔 그러한 대학들에 지원을 하시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올해에 이러한 수능 최저 기준이 변동된 대학이 있느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된 대학부터 좀 보여드리면 이들 대학은 전년도보다 올해 실질 경쟁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대학들인 거죠. 보시면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두 개 영역을 반영했는데 올해는 세 개 영역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인문계 같은 경우는 2등급, 3등급을 받으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세 개 앞 7이기 때문에 2등급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수험생 입장에서는 등급 하나가 더 추가됐다는 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진행해보면 그래서 성신여대도 올해 실질 경쟁률은 크게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가톨릭 간호학과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두 개 영역을 반영했으나 올해는 세 개의 6으로 2등급, 2등급, 2등급대를 요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건국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성격이 다른데 작년에는 미적용했어요. 수능체제를 미적용하다가 올해는 두 개의 영역 4, 자유형계는 두 개의 영역 5로 보통 2등급대 또는 자유형계는 2등급, 3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학을 지원하는 지원 고려를 하고 계신 수험생들께서는 수능체저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수능체저 기준 충족을 위해서 수능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내가 논술이 조금 고사 성적이 낮다고 하더라도 수능체저 기준을 충족할 경우 그만큼 이게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도 일정 부분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자신감 가지고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능체저 기준이 강화됐을 때 실질 경쟁률이 어떠한 변화 향상을 보인지 얼마나 낮아지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대표적으로 이화여대를 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 특히 인문계 같은 경우는 자연계는 변동사항이 없었지만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를 비교해 보면 2019학년도에는 세계등급합 6에서 세계등급합 5로 2등급, 2등급, 1등급을 요구하는 식으로 강화됐죠. 2018학년도에는 세계등급합 6이었기 때문에 2등급 3개만 받아도 충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등급 하나가 올라갔는데 지금 보시면 2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개활별로 좀 나뉘어 있지만 인문1과 인문2, 또 이제 2019학년도 인문1과 인문2를 제가 비교를 했는데 보시면 명목 경쟁률은 인문1만 놓고 비교해 보더라도 낮아졌죠. 25대1에서 16대1로 수능체제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낮아졌고 실질 경쟁률은 더 크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8학년도에는 11.3대1이었다가 2019학년도에는 4.2대1로 실질 경쟁률이 대폭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계등급합 5로 강화됐기 때문에 미충족자 또한 시험에 응시하러 가지 않은 결시자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능체제 기준이 강화된 대학일수록 실질 경쟁률은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반대로 수능체제 기준이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올해 완화된 대학들도 있습니다. 강화된 대학보다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완화된 대학이 더 많더라. 그러면 완화된 대학은 내가 수능체제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도 높아졌지만 그만큼 경쟁자들도 수능체제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참고하시고요. 더더욱 논술 준비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대학들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탐구를 두 과목 평균을 적용하다가 올해는 탐구를 한 과목만 적용하고요. 중앙대도 세계등급합 5에서 세계등급합 6으로 좀 낮췄습니다. 그리고 수명여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와 다르게 입문계만 수능체제 기준을 변동시켰고요. 세종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이들한 대학들도 세계를 반영하다가 올해는 두 개 영역으로 수험생의 부담을 줄여줬죠. 그리고 동국대도 마찬가지로 입문계는 작년에 세 개 영역을 반영했다가 올해는 두 개 영역으로 수능체제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능체제 기준을 완화시켰을 때 실질 경쟁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예전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강대 걸 가져왔는데요. 서강대 같은 경우 2018학년도에는 세 개 2등급이었어요. 세 개 영역 2등급이 꼭 나와야 됐던 거죠. 그런데 2019학년도에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세 개 영역 합쳐서 6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완화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완화됐다고 판단을 한다면 명목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텐데요. 이거는 현재 지금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명목 경쟁률에 변합니다. 일단 명목 경쟁률만 봐도 파란색은 2018학년도고 노란색이 2019학년도인데 경쟁률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수능체제이 조금 완화됐지만 수험생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은 그만큼 역시 줄어들었기 때문에 명목 경쟁률도 올라가고 실질 경쟁률도 보시면 명목 경쟁률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체제 기준의 변동이 그만큼 논술의 합격 여부를 당락을 결정짓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딱 들어봤는데 저는 도저히 수능체제 기준을 못 맞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체제 미적용되는 대학 중심으로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수험생도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조금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수능체제 미적용하는 대학들은 이들 대학이 있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능체제 기준을 적용하다가 올해부터는 수능체제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양은 수능체제 기준이 미적용되는 대학은 명목 경쟁률, 9월달에 원서 접수하는 경쟁률 그 자체가 거의 실질 경쟁률과 유사하다.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만큼 수능체제 라는 필터가 없기 때문에 논술고사 성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능체제가 없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도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한양대 사례를 제가 갖고 왔는데 2017학년부터 2019학년도까지 쭉 경쟁률을 비교해 보면 아까 이전에 보셨던 성균관대, 서강대와 비교해 보면 지금 정치외교 같은 경우는 최근 2년 동안 170대 1을 넘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학과들도 100대 1을 넘어가는 모집단위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보이시죠. 그만큼 수능체제 기준이 미적용되기 때문에 지원자의 부담이 적은 거죠. 그래서 수능체제 미적용 대학을 지원하실 경우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실 때 너무 이쪽 대학, 수능체제를 못 맞출 것 같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든 수능 준비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수능체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대학도 지원하시고 그리고 수능체제 미적용 대학도 지원하시고 이런 식으로 약간 골고루 섞어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고려하셔야 될 것은 출제 유형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능 준비라든지 내신 준비를 열심히 하셨을 텐데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학의 출제 유형이 뭔지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입문계부터 보시면 일반적으로 입문사의 통합형이 입문계 논술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영어를 제시문에 포함시키는 대학들도 있다. 이와여대랑 한국외대가 그렇고요. 그리고 수리논술도 포함시키는 출제하는 대학이 있는데 대부분 상경계열에서 수리논술도 같이 출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입문하고 수리에 영어까지 포함시키는 대학 좀 더 까다롭겠죠. 그래서 그런 대학은 경희대 사회계열입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제시문, 영어 제시문 내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어휘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내가 독해를 매끄럽게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올해 모의 논술을 통해가지고 출제된 문제를 공개를 했는데 여기 입문사회랑 자료, 도표라든지 그래프 이런 문제도 나오고 또 영어도 출제됩니다. 그래서 좀 더 까다로운 시험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입문사회와 도표라든지 자료 해석형 문제로 출제하는 대학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출제 유형으로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도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맹목적으로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제 자연계를 살펴보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리논술만 실시하는 대학이 가장 많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동국대와 숭실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과학 논술도 출제를 하였지만 올해부터는 과학 논술을 폐지하고 수리논술만 실시합니다. 그리고 가톨릭대 의외과 같은 경우는 수리논술과 의학 논술을 실시했는데 올해부터는 수리논술만 실시하고요. 이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대학은 한양대 의외과 논술입니다. 작년도에는 수리논술만 실시했는데 올해는 수리논술과 의학 논술을 실시한다는 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이제 수학만 잘해서 안 되는구나. 한양대 의외과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입문 논술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점을 청구하시고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열도 마찬가지로 입문계와 조금씩 대학별로 출제 경향이 다른데 수학을 필수로 보고 과학을 선택할 수 있는 대학들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과학과목을 응시하셔야 되고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중앙대라든지 경희대, 성균관대는 물리화학, 생명과학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걸 선택하시면 되고 연세대학교는 여기에 지구과학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과학과목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대 의외과 같은 경우는 수리논술과 생명과학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참고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이런 논술과 관련해서 심화학습을 한다고 할 때 어느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될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전형을 지원하실 때 고려하셔야 될 것은 이제 내신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내신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의 내신 등급 간의 점수차가 어느 정도 벌어지는지 또 한 가지는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의 논술전형은 내신 반영을 어떠한 식으로 하는지 그러한 점을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통 이제 여기 서강대부터 이제 광원대까지 제가 이제 대학들을 넣어놨는데 서강대 같은 경우 보시면 5등급과 6등급 간의 0.4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등급 간의 점수차가 적지만 이화여대 같은 경우 5등급과 6등급을 비교하면 36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 내신이 조금 영향력이 더 크게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실제 어떠한 사례가 있었냐면 일반고 학생인데 어머니가 오셨어요. 이화여대를 논술로 안정지원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내신을 계산해보니 2대 기준으로 2대는 입문 제한할 거 없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상위 30단위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 6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이화여대는 내신 등급 간의 점수차가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지원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좀 더 그 밑에 대학도 지원을 고려하실 것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은 논술전형은 논술 준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니까 이제 지원 전략을 조금 달리 짜줄 것을 요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간과할 수 없다.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이 내신 반영 점수를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등급 간의 점수를 그런 것도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를 보면 동국대도 이제 국수영사과 여기 보시면 상위 10과목씩 반영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전과목 반영할 때 내신보다 잘 본 거 10개를 뽑으니까 내신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동국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여기 화학과를 보시면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주요교과 내신 등급을 봤을 때는 7.07인 친구가 동국대 기준으로 내신을 환산하면 6등급대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학생이 합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원하려는 대학과 관련해서 내신 방식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내 내신이 얼마큼 더 올라가는지 그리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 등급 간의 점수 차가 얼마만큼 감점을 당하는지 이런 것들도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논술고사 일정입니다. 일단 따져보셔야 될 거는 이제 수능 이전에 보냐 내가 지금 논술로 지원하려는 대학이 수능 이전에 논술고사를 실시하냐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를 실시하냐는 건데 참고하셔야 될 거는 수능 이후에 논술 보는 대학은 보험으로 많이 걸어둘 수 있죠. 그래서 경쟁률이 높은 반면 수능 이전에 논술 보는 대학은 수능 이후보다는 경쟁률이 낮습니다. 일단 그 점을 참고하셔야 되고 지금 홍익대와 성신여대를 제외하면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수능 최저 기준을 미적용하는 대학이죠.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는 적용하지만 일반적인 인문자연학과들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홍익대와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을 세 개 영역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들 대학의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수능 이전에 논술고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보다 경쟁률이 낮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수능 이전에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에 응시하시는 분들은 이번 여름방, 여름 기간을 어떤 식으로 논술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사 일정과 관련해서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연세대는 작년에 수능 이후에 봤다가 올해는 수능 이전으로 고사 일을 옮겼고요. 한국기술교대는 반대로 작년에 수능 이전에 봤다가 올해 수능 이후로 옮겼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 중에는 고사 시간도 모집 단위별로 고사 시간이 다른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모집 요강 통해서 이러한 부분 잘 체크하셔서 겹치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올해 수시 논술 전형 지원 전략을 잘 세우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